이 노래는 지금 왼쪽으로다가 자꾸 마비 건단 말이야. 그리고 가위를 많이 눌려서 여기가 새카맣게 보인단 말이야 원래 우리 같은 사주라 그래 신이 있단 말이야 본인한테 한 번씩 눈에 이렇게 뿌옇고 그럴 때 없어? 뿌옇고 어지럽고 속 미식거리고 가끔씩 그냥 몸이 좀 풀려서 다리가 걷다가 길에서 툭 풀리는 안 찌지 빈혈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씩 그래서 놀래죠 솔직히 갑자기 몸이 힘이 풀려버리니까 그리고 멍멍하고 한 번씩 멍 때리고 이거는 잘 저걸 잘 풀어내야 돼 저렇게 지금 자꾸 본인을 이렇게 반을 나누면 왼쪽으로 다 자꾸 치우쳐서 자꾸 누른단 말이야 이렇게 귀신이 이거는 잘 끄집어 내줘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길 가다가 쓰러져 왜냐면 신경을 건들고 있단 말이야 아프잖아 병원을 좀 가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엑스레이 한 번 정확하게 다 찍어봐 머리 찍고 이목 찍고 허리 찍고 찍으면 신경을 건드는 게 몇 군데 나올 거란 말이야 그게 귀신 혈자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를 타니까 왼쪽을 타니까 여기서부터 자꾸 여기 끝까지 저린단 말이야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런 거야 지금 여자 귀신이 여자 귀신이 그 가위 눌리면 뭐 본 적 있어? 막 몸이 사아질 때 없어? 한 번은 이제 방에서 가위를 눌렸었는데 뭔가 되게 어두컴컴한데 누군가 보는 건 같은데 그냥 고개가 안 돌아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그 방에서 나와서 다른 방에서 잠을 잤는데 그때는 컴퓨터를 틀어놓고 방에 누워있었는데 장롱도 열려있었거든요. 몸이 뭔가 사라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한 번 가위를 기억에 남는 거고 이렇게 두 번 정도 눌려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몸을 치고 있어. 일하다 보면 마비와 잘못하면. 빨리 이건 끄집어 내줘야 돼. 실제로 본인이 들어오니까 따라 들어오고 누르는 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증상을 알 수 있는 거야. 일반인이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병원 가면 병명이 나오듯이 우리는 귀신 혈자리 보고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귀신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본인을 건들고 움직이고 흔들어 놓고 그러니까 가다가 주저앉고 가다가 현계증 나고 이유 없이 팔이 저리고 이건 이제 귀신병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이걸 본인 부모가 많이 닦아주고 풀어줬어야 돼.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본인이 당하는 거야. 지금 발바닥 작년, 재작년부터 자꾸 몸을 더 친단 말이야. 그런 느낌 안 들어? 유독 몸을 진짜 반으로 낳으면 좋고 왼쪽에 좀 많이 일어났거든요. 뭐 염증이라든가 그런 게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 그리고 한 분씩 숨 못 쉬고 있을 때 없어? 숨이 아프고? 좀 있죠. 답답할 때가 좀 있어요. 그냥 왜 그런지 보면 답답하거나 좀 그렇게 답답해서 그냥 조금 막힐 때 그냥 갑자기 눈물을 막 차오르는 거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있기는 그리고 아빠 형제 중에 누가 일찍 돌아가신 분 없어? 아버지 형제 중에 사촌이 됐든지 아니면 본인 동기관이 됐든지 사촌이 됐든지 사촌이 됐든지 아니 아직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자꾸 집 안에서 자꾸 들어오는 곳이 있고 하나는 하나는 객사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귀신 내가 집터에서 터지신에서 나를 보여주는 거 하나는 이게 자꾸 나를 건들다 보면 본인은 많이 힘들어져 빨리 내려놔야지 본인이 평상시 사람들처럼 잘지 그래야 좋은 사람도 만나고 움직여지고 여기 집에 산지는 얼마 됐어? 이 집에 산지는 저 지금 지식사에 있거든요 이 방에 산지는 얼마 안되냐 이 방에 들어온 지가 원래 여기 있지 않았었잖아요 네 한번 옮기신 거 아니야? 네 여기 옮기고 더 그런 거 아니야? 네 여기 옮기고 네 맞아요 여기가 여기가 거의 한 1년 정도 넘어왔어 여기가 흔들어졌나 작년 재작년하고 그때 몸을 치는 거야 응 그 터에서 들어오는 거 하나 내 조사에서 먼저 들어온 거 하나 두 명이 응 이거는 끄집어 내줘야지 본인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안 그러면 그래서 자꾸 마비 증상으로 오게 만들어 절이고 마비 오게 만들어 툭툭 쳐지게 툭툭 쳐지게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 빨리 얼른 끊어 내줘야지 본인이 귀신을 탄다는 거야 이게 귀신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게 더 많아져 아 귀신이 응 몸에 응 응 응 더 많기지 않네 얼른 일단은 병원을 가봐요 네 가서 쭉 찍어봐 특히 왼쪽으로 다 찍어봐 다리까지 응 신경을 몇 군데 건드려놓는 게 있습니다 귀신 혈자리란 말이야 혈을 누르는 거야 응 응 그래 돈 좀 모아 응 응 다 흐지부지 없어지고 언제 몰 거야 안 그래? 네 그런 게 있어요 응 그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 응 본인은 좀 외로운 사주란 말이야 외로운 사주 누구한테 장 하나 잘못 받으면 폭 빠져 응 응 응 그런 거 조심하고 그리고 한 번씩 폭식할 때 있어? 네 응 네 훨씬 걸린 거 같아 한 번씩 그니까 위가 붓지 저렇게 그것도 얼마 한 12년 전부터 응 그렇게 제가 원래 많이 안 먹었거든요 안 먹어 위가 크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 배가 너무 고프더니 혼자 막 찌개 하나의 밥을 다섯 공개 여섯 공개 그렇게 먹고 있으니까 사람도 놀래고 그래도 살은 안 찌잖아 네 진짜 아무리 먹어도 살은 안 찌고 그때는 이게 귀신이야 귀신 네가 먹는 게 아니라 귀신이 먹고 있다고 그.. 그러니까 본인도 거울 봐봐 어떨 때 내 얼굴 새카맣게 볼 때 있지 눈 밑지 네 어둡잖아 자꾸 네 눈이 떴단 말이야 눈 모공이 떴어 떴다는 건 내 정신이 반밖에 없다는 거야 좀 더 지나가면 또 와 그럼 또 다 반응이 달라져 제가 살고 싶으면 못해요 귀신이 떼어내야지 테마를 해야지 혹시 궁금한 게 그냥 또 몹쓸 생각이기도 한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또 다 나버리면 그래서 그게 내 정신이 아닌 거야 네 편할까라는 게 주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연예인들도 봐봐 왜 죽겠어 그게 우울증이 신이야 귀신이야 네 내 정신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응? 그래 하나는 또 그니까 안 좋았던 기억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화가 갑자기 오는 순간 막 나요 막 나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이제 밤에 화가 막 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잠을 못 든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게 막 누가 이끌듯이 막 혼자 상상을 하는 거지 그 상황을 응 나쁜 걸로 자꾸 상황을 만들잖아 근데 또 그게 어느새 되면은 내가 주체를 못하고 그 상상했던 거를 하고 싶고 네 그리고 또 막 말이라든가 그러면 갑자기 막 나와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막 누구랑 이야기했다가 예전에 그 살짝 비틀린 게 있으면 그게 막 커졌다가 나중에 돼서 갑자기 막 공격스럽게 말을 한다든가 본인도 유튜브 같은 거 봐보면 안 봤어? 미친년들 그쵸 그게 처음부터 미친년이 되지 않아 겉만 보면 멀쩡해 보이잖아 네 멀쩡하지 않거든 본인 진짜 이거 잘 끊어놔요 부담도 잘 찾아가야 돼 잘못 건드리면 본인이 더 귀신이 붙는 거야 날짜 꼴로 이거 먼저 그렇게 봐 살고 싶으면 이거는 좋은 귀신이 아니야 나쁜 귀신이지 한 번은 두 명을 다 보내 응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이 보내면 더 될 수도 있어 또 그 안에 또 신도 있고 우리 같은 사주가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 같이 접촉이 잘 되는 거야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요 내가 살고 봐야 돼 이게 조금 더 6개월 더 지나가고 더 지나가다 보면 한 달 두 달 지나가다 보면 그때는 내가 주체가 못할 수도 있어 그때는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네 평범하게? 네 그냥 믿고 따라와봐요 살려줄게 네 편안하게 살고 싶어? 믿고 따라와봐요 네 네 네 정신이야 남정신이야 남정신이야 할 때도 있잖아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서 안에는 거 끄집어내 줄게 이게 본인 원인이야 그 분이 몰라서 그런 거지 혹시 가족한테 좀 그런 쉼이라는 게 깃들일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엄마 집안에서 오는 거니까 지금 쉼이 마실이 용접한 고통 bit 턱 턱 캬리스 사우처나 척인데 큰 누나가 작년인가 시장년인가 갔었는데 큰 누나가 또 신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본인은 신보다 지금은 저 허주를 먼저 벗겨내봐야 되죠. 저걸 벗겨내야 그 안에 있는 신이 진짠지 아닌지 볼 수 있는거에요. 본인이 살 기회에서 온거야. 살으라고. 요 기회를 또 놓치면 본인은 힘들어. 더 뒤로 가지마요. 내 정신으로 밥먹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몸이 저렇게 되는 것도 내 정신이 아니야. 저거 충격이야. 충격이지 당연히 이럴 생각은 안하고 왔으니까요. 점이라는 거는 사주풀이를 해서 점 보는게 아닌거다. 아무 이름도 모르잖아 보니까. 본인이 들어오니까 따라 들어오고. 본인이 몸에 붙어있는게 보이니까. 저건 그냥 냅두면 안되니까. 오래 앉아있어봤자 답은 없어. 살고싶어? 살고싶어? 저. 응? 이렇게 안살고 싶죠? 편안하게 살고싶지? 한번 믿어볼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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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믿고 2년만 따라와. 내가 너 사람 만들어줄게. 1년만. 응? 편안하게 살려줄게. 응? 봐봐. 너 제대로 연애해본적이 언제야? 응? 오래됐지? 응? 이렇게 많으면 제대로 된 여자가 안들어와. 너 두번 지금 연애한거 짧게 짧게 두번 있거든. 그래 안그래. 네 맞아요. 응?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었어. 응? 내가 정신이 이런데 제대로 들어오겠어? 응? 나를 막는대? 나를 막는대? 꽤 좋은사람도 만나서 결혼도 해야될거 아니야? 안그래? 응? 응? 그럼 좋은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하겠어? 안해? 그런 귀신들은. 나를 구렁템에 빠뜨려서 힘들게 만드는게 귀신이야. 응? 그리고 또 이제 스물아홉 되면 이제 또 올해 아홉수야. 그치? 응? 이제 아홉수에 또 나가는 어쨌든 너는. 응? 나가는 삼재 아홉수에 다 치고 갈려니까 너무 오래 무지하면 힘들 수 있어. 거기다 귀신까지 같이 덮어쳐봐. 못살아. 그럼 네 말대로 살기가 싫어질 수도 있어. 불효를 하는거야. 불효를 하는거야. 궁금한거 있어. 혹시. 아홉수에. 아홉수에. 그 액은 오늘. 그 액은. 그 액은. 끝나면 알려줄게. 아홉수에. 다른거 궁금한건 나중에 물어봐요. 네. 맞죠? 응. 응.